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한파와 강풍특보,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각종 사고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만큼 춥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한파와 강풍특보가 그리고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자체적으로 영상권으로 보이겠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과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도에서 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도, 독도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그 밖의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 불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미터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한파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모레 눈이나 비가 내린 뒤로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강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0억 원 가까운 원전 지원금을 집행한 경주 월성원전 인근 마을에서 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을 자체 선관위가 현 이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3명을 일방적으로 사퇴시켜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탈락한 후보들은 현 이장과 관련된 원전 지원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경주시 양남며 나으리 주민들이 이장 선거가 파행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경주시가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기 이장 후보에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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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입후보자 4명 가운데 현 이장을 제외한 3명의 후보를 사퇴시켰기 때문입니다. 탈락한 3명의 후보들은 현 이장이 주도한 원전 지원금 사업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마을총회를 선거 전에 개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해수로 3년인데 결산총회를 안 했어요. 코로나가 지금 끝났으니까 결산총회부터 하고, 주민들을 알고, 그다음부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장 후보를 뽑아야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3분이나 해야 할 때마다 제시했는데. 66억 원이나 되는 원전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정산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빚을 27억이나까지 내서 이런 부분에서 다 맹백히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걸 밝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장을 다시 또 하겠다, 총회도 하지 않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을 선관위 측은 현 이장을 제외한 3명의 후보가 기호 추첨에 응하지 않아 사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임명권은 면장에게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나으리에서는 오는 19일, 현 이장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탤락한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 선관위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조합 임직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 등은 내년 2월 21일, 후보자 등록 전날까지만 사직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조합별로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이 다르다며, 해당 조합의 정관과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에 희생된 학도병을 찾는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주에선 70여 년 만에 학도병 한 명의 신원이 확인돼 추년비에 새겨졌습니다. 학도병들의 행적을 직접 둘러보는 학생체험 프로그램도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고등학교 학도병 추년비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새겨집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 김세환 일병이 72년 만에 모교에 돌아온 것입니다. 해마다 애타게 찾고 또 찾다가 신원을 확인한 가족은 눈시울을 적십니다. 고 김세환 일병은 1950년 당시 중학생으로 안강 곤재봉 전투에 참전해 치열한 공방전 끝에 고지를 사수합니다. 전쟁의 반환점이 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한 뒤 그해 10월 5일 전사한 것으로 국방부 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주구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한 학생은 320명.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학도병이 139명에 이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마련한 우리는 학도병 특별 체험 프로그램. 경북 지역 고등학생 5명이 72년 전 학도병들의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안동과 포항 전투 현장을 직접 보고 안강 곤재봉 격전지와 상륙 작전이 감행됐던 영덕 장사까지 둘러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있고 본인의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했던 그때의 그 결과가 절대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똑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비석에 쓰여진 이름의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경북도 교육청은 학도병 체험을 통해 전쟁의 아픔과 국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학도병들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멈춘 지 72년. 돌아오지 않은 학도병을 찾고 전쟁의 아픈 상처를 이겨내는 일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농협사료가 배합사료 가격을 19일 출고분부터 25kg 포대당 500원씩 평균 3.5% 인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합사료 원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곡물의 도입 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9월에서 10월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11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료업계 1위인 농협사료의 가격 조정이 다른 사료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독감까지 유행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늘면서 이제 트리플 데믹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오랜 기간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느슨해지고 있는 방역망과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다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확산세도 매섭습니다. 10월 말 1,600명 선이던 대구, 경북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젠 7천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BN1이 17%대로 늘고 있는 데다 독감에 바이러스성 질병까지 겹치면서 트리플 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치명률과 중증화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불과 5달 사이 치명률은 2배, 중증화율은 6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인 RSV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코로나 환자들의 중증화율, 사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확진된 뒤 다시 감염되는 사람도 7명 가운데 1명꼴로 증가 추세에 있고 중증화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접종이 돼서 있지 않아서 방어면육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과가 조금 더 중화하게 넘어가긴 하거든요. 재감염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죠. 새로운 변이의 확산과 함께 느슨해지고 있는 방역망도 큰 위협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서 새로운 변이의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유입, 이러한 부분을 통한 증가 추세가 전 내에서 10만 명대를 넘을 가능성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 확산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계열이어서 이가 백신을 접종하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폐기 등 노동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노동시간은 더 늘리고 임금체계는 성과 중심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 노동제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 주 단위로 정한 노동시간을 한 달이나 1년으로 넓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구회가 개혁 방향을 제시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깊이 잃고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현실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회개하는 노동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 사용자 의견만 반영됐을 뿐 노동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건 임금과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 당사자들의 대표 내지는 꼭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 거기에 같이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고. 권고한 대로 노동시간을 몰아서 할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 우려도 나옵니다. 장시간 노동보다도 훨씬 더 나쁜 노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시간 노동의 불규칙한 노동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노동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과로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 노동시간 개편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기 위한 정년 연장. 호봉제 대신 직무 성과급 제로의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을 3대 개혁 과제에 포함시켜 지금의 노동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노동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청송군에서는 대중교통버스를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까지 무료 승차를 시행하는 곳은 청송군이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청송 시내에서 20km 거리의 면소재지를 돌아오는 농어촌버스. 손님이 하나 둘씩 오릅니다. 병원에 다리가 아파서 치료받고 지금 간해집니다. 교육 다닐 때 많이 다니고 시장 다닐 때 타고. 한 5일에 한 번씩. 청송 버스터미너를 출발해 두 정거장을 지났지만 승객이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령층입니다. 청송군의 대중교통은 이 농어촌버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단 한 업체가 버스 17대로 63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청송 농어촌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1,300원, 중고생 1,000원, 연평균 4, 50만 명의 이용요금을 청송군이 모두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20% 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운행을 했는데 거의 돼가지고 저는 100% 지금 군에서 내년부터는 지원된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 봐가지고는. 요금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될 거고 그러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청송군 인구는 2만 4천 명. 40%가 65살 이상입니다. 청송군 인구 소멸 지수는 전국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버스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모임 승차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연간 한 3억 한 5천만 투입하면 됩니다. 우리 청송 버스를 투어로 하셔도 충분한 관광 자원이 된다. 청송군은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유동인구와 기업 정보, SNS, 소비, 부동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13개 지역 기업에 6억 6천만 원 상당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릉군 미래해운 주식회사 1천만 원, 울릉군 울릉읍 도동활호회센터 대표 박태식 외 회원 일동 10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월송일리 새마을회 55만 원, 울진군 매화면 유림중기 장영명님 5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직산일이 노인회 50만 원, 울릉군 서면 대구 식육식당 양태원님 3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24 신윤섬님 3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오곡일리 동중 3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여성 예비군 소대 일동 20만 원, 울진군 평해업 평해업 일리 동중 20만 원, 울진군 평해업 평해업 일리 노인회 20만 원, 경주시 건천읍 한국여성농업인 회원 일동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자치센터 서예교실 일동 15만 원, 울릉군 서면 태아 은빅식당 10만 원, 경주시 내남면 손질락님 1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전태만님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신동국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화성 일리 노인회 일동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직산일리 남산동 경로당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이영성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농촌지도자평해협회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자연에너지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평수회 회원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김태광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송만영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삼달일리 이장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오복방악관 배풍강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황종구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이만성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업 평해사리 노인회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교량 구조물 설치로 7번 국도 통행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6회에 걸쳐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포항 송라교차로에서 오션힐스 사거리까지며 통제시간은 19일 오전 9시부터 15분, 10시 50분부터 15분, 오후 1시 40분부터 15분간이며 20일에도 동일한 시간의 양방향 또는 한방향의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7번 국도가 일시적으로 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이 시간대에는 해안도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의회에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이동엽 의원은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은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만큼 춥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한파와 강풍특보가 그리고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자체적으로 영상권으로 보이겠지만 찬 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과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도에서 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도, 독도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그 밖의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한파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올해 눈이나 비가 내린 뒤로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강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